상지대와 한라대가 교육부의 비자발급 제한대학에 포함되면서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각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 공인 언어 능력 등을 토대로 인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지대는 어학연수과정, 한라대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에서 비자발급 제한대학에 포함되면서 신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졌습니다. 강릉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모두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에 지정됐습니다.